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삶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34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을 포함해서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복음에 어울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바로 행동, 지침을 주는 우리 기독교 백서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부흥을 돕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교회를 보더라도 목회자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또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방관자로 또 손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한 이 한국교회 역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 땅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또 산업화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역량력을 발휘했던 한국교회 또 빛과 소금의 상징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역량력이 점차 약화되어지고 있고 부신자의 눈에서 볼 때 비종교인의 눈에 볼 때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타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고대 전략이 뭐냐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삶 다시 한번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의사를 받고 환신고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몸된 바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의 신앙은 사실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원의 이니셜이죠 Y-E-W-O-L 그 앞글자만 따른 이니셜을 보더라도 다섯 가지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Y-0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젊고 생동감이 넘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는 이벤젤리즘 바로 복음화를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로 하늘께서 W-월드 미션이라는 세계 복음화에 모든 것을 거는 성교 공동체로 또 O-원니스 하나 되어지는 치유 공동체를 넘어 N-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렘넌트 공동체로 이때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갖고 헌신고제 봉사하는 많은 기독신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통하여서 구제 봉사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로서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이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체의식, 은혜의식, 감사의식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더욱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구원 은혜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한몸의식 자체를 잃어갑니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화 되어지고 세속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의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보더라도 마땅히 생각할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 이상의 분해 넘치는 생각을 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때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또 삼단체와 뉴헤즈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철저한 사단의 전략 속에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5만 교회와 1천만 성도라는 정도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통하여서 외형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명목상 무늬만 크리스천이 남는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삼단체가 똘똘 뭉칠 때 교회만 원리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갈라다에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다양성 또 그 지체들끼리 서로 상호 소통하기 교통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만약에 여러분 지체가 다양하지 않다면 온 몸이 다 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 몸이 다 다리라면 그 몸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 몸이라는 통일성 안에 다양한 지체라는 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지인 이 집인 교회 현장에서 함께 먼니스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드모델을 생명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이고 또 형제고 자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3장의 체질과 이 습관이 바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자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교회고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짜리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성도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가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독선적인 생각을 넘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원리스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 언약적인 공동체를 회복한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목사리께서 청지기 직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이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생명력 넘치는 한몸된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 8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특성과 또 체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다양한 기질들을 갖고 있었고 그 기질들을 각각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 또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또 남다른 고통을 겪은 것까지도 또 나의 생업의 전문성 또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에 따라 사용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폐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연륜과 그 인생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 더 섬길 수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나 옆에도 내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의인사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도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휴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 가치가 언제 발휘되어지냐 쓰임 받을 때 사용되어질 때 저는 어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딱 저한테 꽂혔던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구별은 있지만 무엇은 없다? 차별은 없다. 그래서 교회 직부는 교회의 조직상의 질서이지 사실은 상하의 세상의 계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일곱 가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극휼 등 일곱 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통일성이 또한 있습니다.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한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맞춤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지 휘플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녹이 쓸지만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달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불러주고 어딘가에 내가 쓰임 받을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사인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세상의 단순한 재능을 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오늘 본문의 7가지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을 합치면 대략 한 25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은사끼리 우리가 경쟁을 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으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은사가 없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직이라는 성직이라는 기한 직분들입니다. 평상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또 내가 하고 싶은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설사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또 쓰임 받다 보면 또 나의 숨겨진 은사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쓰임 받다가 준비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물러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은사는 여러분 절대 물러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험도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이 시자 하나님께서는 몸 된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곳에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또 의사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갖고 여러분께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받은 것을 묻어두는 것을 악하고 기울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고 또 그것을 극소화시킬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의사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감삼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더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또 직분을 통한 인색작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목사님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잘못 읽었던 조사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호롱뽑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인데 내 목을 자르셔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드는 성도들이 나도 나도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실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도 바오로 보더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골로세서 1장 24절 하반전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들이고 내 고난을 내 육체를 기꺼이 채우겠노라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근노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떠한 열심 언약적인 열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 3, 7 나라를 살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께서 정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인 바는 그리스의 절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반기 사역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시작하심으로 하반기도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또한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2, 4, 3